아니 지금 바운씨 진짜 속마음을 보여야겠다 일단 내가 누군가를 결정하기 전이니까 왜 다른 분으로 이렇게 여러 명 뭐 아까 나 한우씨도 두 명이 뭐 마음에 있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너무 답답한 게 내가 봤을 땐 둘이 서로 마음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한우씨는 한우씨대로 말을 그냥 그냥 까먹었어 안 까먹었는데 그냥 삐뚱하게 얘기하고 바운씨도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 몰라 나도 말도 안 까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어글러는 것 같아요 어글러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역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연애 못 해먹겠어요